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면 숨이 차오르고 헐떡거리면서 연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호흡이 짧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리드를 무리하게 두껍게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주 시에 숨이 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호흡의 관점에서 숨 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숨을 잘 쉬는 게 클라리넷 연주에도 참 중요합니다. 연주할 때 숨이 차오르게 되면 맥박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호흡이 가빠짐과 동시에 몸이 경직돼 버리고 서두르게 되어서 실수할 확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으면 답답함과 동시에 맥박이 빨라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허둥대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클라리넷 연주 시 숨을 쉴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요. 반드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코로 숨 쉬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입으로 숨을 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클라리넷을 오래 불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숨을 많이 들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코로 숨을 쉬게 되면 호흡을 들이시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입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콧구멍보다는 입구멍이 크잖아요.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윗니와 아랫입술이 마우스피스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 부분을 열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윗니나 아랫입술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의 주법을 다시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숨 쉴 공간이 많지 않은 마디에서는 재빨리 들이시고 또 연주를 해야 되니까요. 주의사항 두 번째는 호흡을 들이시기 전 반드시 남아있는 잔여 호흡을 다 내뱉어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신 분들은 음파음파를 아마 아실 거예요. 수영할 때 물속에서는 입을 담은 상태로 입이 닫혀있는 상태이지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파 하고 내뱉게 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잔여 호흡을 내뱉는 것은 이번 시간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클라렌스를 연주하면서 분명 숨을 쉬는데 숨이 차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숨이 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잔여 호흡을 모두 내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들숨과 날숨이 있죠. 숨을 들이시고 완전히 내뱉어야 호흡을 많이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쉰 다음 내뱉을 때 호흡이 남았다고 해서 다 내뱉지 않고 숨을 쉬게 되면 가슴에만 호흡이 차고 많이 들이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숨을 들이시고 조금만 내뱉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셔도 좋아요. 뭔가 답답해 보이죠? 어깨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와 똑같이 실험해보시면 가슴이 굉장히 답답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도 역시 숨을 들이시기 전에 항상 잔여 호흡은 다 내뱉고 호흡을 크게 다시 들이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클라리넷 연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역시나 개정판이기 때문에요. 연습 팁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우스피스와 배럴을 조립한 상태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듯이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배럴 반대쪽은 손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집어넣어서 불다가 입을 순간적으로 탁 벌리는 거죠. 그래서 파악 하고 호흡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찾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호흡을 집어넣다가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소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잔여 호흡이 남은 상태거든요.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상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상이고 이건 호흡이 남은 상태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런 연습으로 내뱉는 호흡이 완성이 되면 이제 클라리넷으로 연습해보세요. 먼저 클라리넷으로 도 또는 솔 1음역에 암호 소리를 내다가 인위적으로 입을 벌려서 파악 하고 입으로 내뱉고 입으로 소리 내서 숨쉬고 다시 불기를 연습하는 거죠. 이런 동작이 익숙해지면 파악 하는 소리는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뱉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실제 연주에서는 내뱉고 들이씨고가 한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숨 쉬는 공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동작들이 숨발력 있게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숨을 쉬고 내뱉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먼저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들숨 날숨을 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 몇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공개할게요. 사실 이미 잘 호흡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내용이지만 클라리닛을 레슨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정성껏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뮤직포레스트 클라리닛 레슨 스튜디오에서 까망피리를 찾아주세요.